싱어게인 이승윤 최종 우승 이재철 목사님 승윤이가 1등 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들 즐거운 설날 되세요 싱어게인 최종 1위 이승윤 이승윤의 싱어게인 최종 우승 소식에 부친인 이재철 목사님과 부모인 공원학원사님 천재 유튜버 이승국을 포함한 사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이 난리가 났을 듯하네요 이승윤님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의 소원을 잃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지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 되돌아보기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 파이널 라운드 최종 시청률 11.6%로 프라임 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최종 1위는 상금 1억원과 음원 발매 기회 1, 2, 3위는 프리미엄 안마의 의자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 MC 이승기 이승기 세례 되돌아보기 가수 이승기는 2016년 3월 1일 입대했으며 이승기가 2016년 3월 5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새해덴교의 소강성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다 이승기가 기독교식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 두 장이 언론에 퍼져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승기가 과거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후 소감을 밝히는 모습입니다 이승기님도 군대에서 세례받은 기억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싱어게인 심사위원 김인하 김종진 이선희 유희열 규현 송민호 선미 이혜리 싱어게인 우승자 선정기준 온라인 사전투표 10% 심사위원 점수 40% 실시간 문자투표 50% 싱어게인 탑식스 프로필 우승 이승윤 1989년생 33세 30호 나는 배아픈 가수다 준우승 정홍일 1976년생 46세 29호 나는 정통 헤비메탈 가수다 3위 이무진 2000년생 22살 63호 나는 노란 신호동 같은 가수다 4위 이소종 1993년생 29살 11호 나는 이제는 웃고 싶은 가수다 5위 이정권 1989년생 33세 20호 나는 바닥까지 가고픈 가수다 6위 유아리 1987년생 35세 47호 나는 다시 무대에 나타나고 싶은 가수다 싱어게인 파이널 라운드는 탑식스가 준비한 단 한국의 무대로 결정을 했으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주는 점수로 우승자를 가렸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내내 시청자 투표 점수 10%와 당일 심사위원들의 점수 40% 마지막으로 실시간 문자 투표 50%로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게 되었다 여기에 탑10에 오른 분들은 갈락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탑3에 오른 분들은 프리미엄 안마이자를 그리고 대망의 우승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주어지게 되는 싱어게인 파이널 라운드 탑6의 무대 순서는 유아리 정홍일 이소종 이무진 이정권 이승윤의 순서였다 첫번째 무대에 오른 유아리는 조용필의 걷고 싶다를 불렀으며 심사위원 점수는 753점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무대는 정홍일의 무대 마그마의 해야를 불렀고 심사위원 점수는 779점을 받았습니다 세번째로 레이디스 코드 출신 이소종은 정준일의 아나조를 선곡하며 사실은 이소종이라는 세 글자가 이렇게 소중하고 벅찬지 몰랐다 내 이름에 대한 책임감 무게감도 커졌고 이소종이라는 가수로서 이 막이 열렸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직한 사람 이소종으로서 안아달라고 한번쯤은 얘기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선곡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소종은 노래를 하다가 가사를 잃어버려 중간에 주저앉으며 실수를 저질렀다 이소종의 실수에 심사위원 이선희가 더 안타까워했고 이소종은 겨우 노래를 마치고 죄송합니다 라고 사고를 했으며 유열은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선희는 오늘 무대가 또 다른 마음의 짐이 안 됐으면 한다 누구나 실수한다 저도 많은 실수를 거치면서 왔다 그걸 잊지 않고 뒷고 왔다 주저앉았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더 좋은 무대를 만들고 마름 다듬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승기도 저도 이선희 선생님 콘서트의 게스트로 갔다가 가사를 통으로 잊어버려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적이 있다며 발라드 가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위류했으며 심사위원 점수는 701점을 받았습니다 네번째 무대에 오른 이무진은 신천블루스의 골목길을 불렀으며 심사위원 점수는 759점을 받았습니다 다섯번째 무대에 오른 이정관은 한영애의 바람을 불렀으며 심사위원 점수는 728점을 받았습니다 여섯번째 무대에 오른 이숭윤은 이적의 물을 불렀으며 이숭윤의 무대가 끝나고 이승기가 물 가지고 왔어요 하며 생수병을 화냈다 김이나 팬들에게 화합하는 무대였다 무대에서의 디테일함 최고였다 목줄 아니 초커 굿즈 해주세요 유희열 경계선에서 가장 애매한 가수에게 필요한 건 스타다 확실한 목소리를 가진 주인공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심사위원 점수는 778점을 받았습니다 SING AGAIN 마지막의 파이널 라운드에는 TOP6로 선정된 요아리, 정홍일, 이소종, 이무진, 이정권, 이승윤 6명의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이 중 정홍일, 이무진, 이승윤님이 TOP3에 올라 최종 우승자를 가렸습니다 SING AGAIN 파이널 무대에서 30호 가수 이승윤은 이정의 물이라는 곡을 선보이며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발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곡을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 마그마의 헤야를 부르며 헤비메탈 락의 시원하고 강한 샤우팅으로 남자의 피를 끓게 하는 무대를 보여준 정홍일님은 정말 멋졌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 SING AGAIN 파이널 최종순위 1위 이승윤, 2위 정홍일, 3위 이무진, 4위 이소종, 5위 이정권, 6위 요아리 최종 1위 이승윤 최종 2위 정홍일 최종 3위 이무진 최종 1위 이승윤은 상금 1억원과 음원 발매 기회 그리고 프리미엄 안마 의제를 받았다 SING AGAIN 우승 이승윤 미사여구 없이 감사 다음은 이승윤이 SNS에 직접 쓴 감사의 글 전문입니다 이승윤, 배가 아픈 관계로 지배할 만치 커버골 부르지 않던 가수의 이름을 아이러니하게 수많은 명곡들이 빛내주었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제 족보에는 심사위원님들의 이름과 MC님의 이름과 경연에서 불렀던 곡의 주인이신 분들의 이름과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파이널은 음악인 이라는 삶을 살아주신 분들의 이름과 저를 지탱해줬던 노래들에게 바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배 아프게 해주셔서 노래를 부르고 싶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자인 저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제작진분들의 수고가 계셨습니다 마스크 시절인 탓에 저는 그분들의 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의 전체를 빛내주시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 정말 감사했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라운드 대기실에서부터 질투와 경의심과 반성을 동시에 가져다 준 71명의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음악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셨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팬입니다 Sing Again을 통해 이승윤이라는 가수에게 마음을 전해준 수많은 분들 미사여고 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승윤님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즐거운 설날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이승윤님의 가수 생활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rammar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hablar는 사람이에도based Vers 형 우리 그